자, 오늘 뉴스 상터 제가 또다시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반가운 소식 좀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한 차례씩 이렇게 가수, 트로트 가수, 스타,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명웅이요. 10월에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좀 아쉽네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2위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또 2위를 했었는데 이렇게 10월에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본석 결과죠. 2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이래요. 브렉핑크가 1위를 했어요. 브렉핑크가 1위를 하고 이명웅이 2위를 하고 세븐틴이 3위 그리고 방탄소년 4위 아이유가 5위를 했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요. 자, 이렇게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이 이 분석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 브렉핑크 브랜드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멤버가요. 이렇게 4명이에요.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멤버 개인활동을 통해서 독보적인 신드롬을 만들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했고 이명웅 같은 경우는 강력한, 여기 보이시죠? 강력한 팬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이명웅의 브랜드가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세븐틴 같은 경우는 국내 활동에서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기 때문에 3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4위로 올라온 것은 군백기에서 복귀하고 있는, 이제 군대 간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귀함에 따라서 4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아이유가 5위를 차지했는데 콘서트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5위를 차지했다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6위가 에스파고 아이브가 7위고요. 루세라핌이 8위예요. 네이식스가 9위, 히프티히프티가 10위고요. 여자아이들이 11위, 화사가 10위, 이찬원이 미스터토르 탑세븐 중에서는 두 번째예요. 강다니엘이 있고요. 영탁이 15위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브랙핑크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같은 경우는 여기 12위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순위가 들쭉날쭉하고 이명웅 같은 경우는 3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명웅은 지난달에 1위를 했고 그리고 지난 8월에는 2위를 했고요. 브랙핑크 같은 경우는 9월에는 12위 8월에는 없어요. 30위 안에 없어요. 이게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웅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세븐틴 같은 경우는 또 계속해서 3위네요. 그런데 영탁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미스터토르 탑세븐 중에서는 두 번째였는데 4위로 이번 같은 경우는 영탁이 15위예요. 2차는 13위로 2위고 영탁이 미스터토르 탑세븐 중에서는 3위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탁이 이렇게 15위고 투어스 태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드벨벳 이렇습니다. 나훈아가 23위고 소녀시대가 25위고요. 이렇습니다. 박진영이 29위예요. 성시경이 30위고 조용필이 31위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무진, 이승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송가인이 40위고 정동원이 41위네요. 장민호가 44위고 김희재가 47위예요. 싸이가 48위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아쉽긴 해도 이렇게 이명웅이 2위를 차지했다는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팬덤, 영웅시대를 기반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웅이 이렇게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자, 이렇고요. 그리고 이명웅의 영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영화가 누적 관객 수가 조금 올랐어요. 그러나 누적 매출액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100억에 조금 못 미쳐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누적 관객 수가 35만 1887명 어제까지니까 그저께보다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누적 매출액이 99억 6,788만 8천 지금 부족한 게 100억까지 부족한 게 얼마냐면요. 얼마예요. 여기 보면 3,200 정도 돼요. 3,200 그러니까 전날은 4,300이었으니까 1,100 정도 줄여서 3,200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3,200 정도가 부족한 100억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거의 종영이 될 것 같은데 특정 영화관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도 한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오늘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일부 여우시대 같은 경우는 티켓을 좀 취약계층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활동도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간다면 100억이라는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요. 어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가을 소풍 하면 이명웅 축구하러 와서 무대 뛰는 이명웅 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3만이네요. 13만 여기는 이제 가을 소풍하고 그리고 자선축구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쭉 쓴 거예요. 뭐 대전에 가서 준비하는 과정 10월에 하는 것 그리고 사진을 찍는 모습 그리고 하프타임에 와서 연습하는 모습 하프타임에 하프타임 쇼를 하는 모습 후반전 뛰는 모습 뭐 여러가지 그리고 나중에 멘트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가을 소풍이죠. 이명웅과 영웅시대 가을 소풍 그리고 하나은의 자선축구대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고 조회수가 13만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노래는 이야 이렇습니다. 사랑은 늘 돈만가가 8800만을 찍고 있네요.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모래알갱이 같은 경우는 3464만 이렇고요. 이명웅 우리들의 불수 같은 경우는 3469만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같은 경우는 4755만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다시 볼까요? 8800만 사랑은 늘 도망가 이명웅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랑은 늘 도망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얼마였나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미스터트롯과 관련된 것은 지금은 없네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은 쇼츠의 구독자가 31만이고 본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67만이고 동영상은 771개가 이렇게 정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총조회수를 한번 볼까요? 총조회수는 6 20 얼마입니까? 1,000만 5,000 26억 4,561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자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볼게요. 이명웅이 10월에 가수 가수는 전체 가수입니다. 모든 장르를 포함한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2위를 차지했다. 아쉽습니다. 조금만 아쉽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이렇게 10월에 이명웅이 탑2 1위는 브랙핑크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꾸준하다. 이명웅의 인기는 대세 독보적이다. 이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브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에스파 같은 경우도 8월에 1위였지만 9월에는 얼마예요? 여기 보면 어디 갔습니까? 2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6위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나 이명웅이 이렇게 진폭이 거의 없어요. 3위 안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명웅의 대세 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상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기분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비타민 같은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도 이명웅 손 Ke 바다 설계 펫 서식 이명웅